생명을 전하는 CTS 기독교 TV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CTS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시면 방송 소식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그리고 이벤트까지 카카오 플러스 친구분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CTS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 되기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먼저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카카오톡 친구 창에서 도포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검색 창에서 CTS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CTS 기독교 TV 채널이 나옵니다. 끝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채널 추가 그림을 눌러주시면 CTS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CTS 카카오 플러스 친구는 전세계 언제 어디서나 CTS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